바다를 막아서 만든 해남의 고초나무는 철새들의 천국으로 불립니다. 하지만 결과적으로 천국을 만든 이 개발 사업 때문에 주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. 문현철 기자입니다. 한때 큰 섬이었던 해남군 황산면 징일이 압바다입니다. 하루 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민물대인데도 뻘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. 30여 년 전 고초나무를 만들기 위해 바다를 막은 뒤 뻘층이 계속 쌓이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. 이 때문에 인근의 농경지는 물이 제때 빠지지 않아 상습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 지금은 고초나무 막은 뒤로 바다 쪽이 오히려 더 높아지니까 비가 한 30mm만 정도 와도 압들이 전부 이렇게 침수가 되어버려요. 농사를 짓지 못하는 논은 벼 대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뻘이 쌓이면서 농사뿐만 아니라 어업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. 수심이 낮아져 어선들이 뻘 등에 걸리는 일이 자주 빚어지고 주된 생계태인 김양식어장도 예전같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동안에 뻘층이 제가 올라오는 걸 봐서는요 한 1m 20 정도는 올라오지 않았을까 방파지 안에가 지금 뻘이 굉장히 많이 차있거든요. 뻘 퇴적은 지금도 진행형이어서 주민들은 언젠가는 농사와 어업 모두 접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.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.